뭐요? 어? 뭐야? 아 굿즈! 아 그날 받은 거? 저게 있더라고요, 집에 진짜 공감하신 거 같아 얘네들 왜 아직 안 오지? 온다 근데 아이고 날씨 더운데 집에는 또... 햇빛 더울 때 오나 갑시다 뭐하지? 스스로 왔어 왔어 여긴 비밀번호 아는구나 아 맞아요 제가 벨룰 tensions와 들어갔었는데 엄마 아이 Selena 비밀번호를 네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우 더운데 어떻게 하야? 그게 뭐 어려운 일인가? 그렇죠 맞아요 여긴 비밀번호도 아는구나 물어봤어 엄마 나 troann아 아니 확실히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연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다르다. 얼마나 지금 기다렸는데 차가 밀렸냐? 네, 밀렸어요. 이 더운데 이렇게 꼭 오늘 온다고 그랬어. 오늘 와야죠, 와야죠. 날씨가 지금 몇 던데, 아이고. 아이고야. 야, 세상에. 아니, 내가 지금 기다리느라고 운동하고 있었지. 마술 보고 내셨어요? 엄마 또 얼굴 다 좋아졌지. 장모님은 계속 젊어지시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칭찬해. 젊어졌다고 하면 좋지. 아이고. 멘트와 멘트. 너 아침에 그거 했다고 그래서 야채 김밥을 작년에 한 번 사줬더니 맛있게 잘 먹대. 아, 여기 근처 다이어트할 때 오빠. 그래서 다이어트하고 그래서 내가. 그거 샀어? 어, 그거 사갖고 왔어. 다이어트할 때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저 키토 김밥을. 아, 맛있는데. 살 안 찌게끔 하고 또 영양가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응. 요즘에 진짜 많이 안 먹었네. 되게 많이 마셨는데, 되게 많이 먹었는데. 그럼. 잘생겼어. 응. 뭘 숨겨? 뭘 숨겨? 어, 맞아. 맷돌아.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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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가 선물인가? 맞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바쁘셔서 속이긴 쉬울 것 같아. 맞아요. 정신이 없어요. 간단하게 먹어, 응? 더운데 또 많이 먹으면 좀 그거잖아. 어머니 뭐라고 하시는데 아무도 안 듣나요? 아무도 안 들어. 둘 다. 더운데 또 많이 먹으면 좀 그거잖아. 뭐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휴, 어휴. 나의 심장. 나의 심장. 아잉? 설마? 설마? 따봉아. 어? 어? 왜 그래? 아, 제가 인밍아웃을 하러 왔습니다. 이야, 성공이구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진짜? 네네. 네, 임신을 성공했습니다, 임신에. 아니, 그때 되게 저기, 다음 주에 나온다고 맞습니다. 걱정하면서 갔잖아요. 그때가 이제 다음 주에 이식하는 날이었는데 이식하고 진짜 한 10일 있으면 피검사로 임신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임신? 임신. 수치가 매우 높았어요. 아들이여, 딸이여, 아들이여, 딸이여.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르지? 이제도 했는데 어떻게 여기로. 어쨌든 축하. 너무너무 축하. 감사합니다.